스매시 스매시 사슴게임 네트플레이 최유정 수비 김원호 드롭 김소영 스피드 본인의 장점은? 네? 두플레이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? 민혁이 형 술을 제일 잘 마시는 사람은? 민혁이 형 플러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? 정나는 날 클럽에서 제일 잘 놀 것 같은 사람은? 나광민? 하하 누나들 중에 외모 탑5은? 1위? 1,2,3 2위 최유정 3위 소희 4위 1,2,3 귀여운가 5위 1,2,3 김민수 혹시 나이 순서대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? 살아야죠 5위 5위 신승찬이요 잘못 말했어요 진짜 5위 2024년에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베리미턴 팀 많이 응원해주세요 5위 5위 2위 4위